안녕하세요. 저는 AWS 서울 오피스에서 테크니컬 CS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은샘입니다. 오늘은 보안 인증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했을 때, AWS 계정에서 다시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계정 로그인이 차단되는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, 잘못된 이메일을 사용한 경우, 관리자가 인증을 변경한 경우, 일반적으로 이 오류는 조직의 관리자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M 로그인을 업데이트한 경우에 발생합니다. 그럼 각 상황에서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지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입니다. 이 문제는 루트 계정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거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지만, 여전히 이메일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다음 단계에 따라 비밀번호를 재설정합니다. 먼저 aws.amazon.com으로 이동하여 오른쪽 상단에 있는 콘솔의 로그인 버튼을 선택합니다. 해당 버튼을 선택하면 기존 AWS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납니다. 그런 다음 루트 계정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. 비밀번호 상자 상단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선택하고, 캡차를 입력하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AWS가 해당 이메일 주소로 링크를 전송합니다. 이메일에서 이 링크를 열면 브라우저의 비밀번호 재설정 페이지가 열립니다. 그러면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. 둘 다 입력한 후 비밀번호 재설정을 선택합니다. 계정에 따라 여기에 표시된 것과 약간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지만,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기 위한 단계가 포함된 자동 이메일이 전송됨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제 방금 생성한 새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 계정에 로그인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를 잊어버린 경우입니다. AWS에 가입할 때 어떤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는지 모르는 경우 no-reply-amazon.com에서 보낸 이메일을 확인하세요. 이러한 이메일은 받은 편지함 또는 스팸 폴더에 보관됩니다. 이 이메일을 수신한 이메일 주소가 AWS에 가입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입니다. 그래도 AWS 계정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 AWS 서포트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aws.amazon.com 웹페이지로 돌아가서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문의하기를 선택합니다. 아래로 스크롤하여 결제 또는 계정 지원으로 이동하고 AWS 계정 암호 복구 지원받기를 선택합니다.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계정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AWS 웹 서비스 서포트 양식을 사용하여 AWS 서포트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양식은 본 비디오의 더보기란에서 링크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해당 양식으로 접속하신 후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. 인퀄이 타입, 지류 유형, 드롭다운 목록에서 Unable to sign in, 로그인할 수 없음을 선택하면 AWS 서포트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. 참고, AWS 서포트는 사용자가 로그인한 계정 이외의 다른 AWS 계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AWS 서포트는 어떤 이유로든 AWS 계정의 보안 인증 정보를 변경할 수 없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. IAM 보안 인증 정보가 변경된 경우입니다. 계정이 회사 또는 조직에 속한 경우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IAM 보안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 인증된 사용자 또는 계정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안 인증 정보를 업데이트했을 수 있습니다.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IAM 사용자와 관련된 보안 인증 정보 및 권한을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하세요. 또한 IAM 사용자는 계정에 대한 고유한 IAM 로그인 URL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. 일부 IAM 아이디는 자체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지식센터 문서에 링크된 AWS 서포트 설명서를 확인하세요. 지금까지 보안 인증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잃어버린 경우 AWS 계정에 다시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AWS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즐기시기 바랍니다.